안녕하세요. 네이버 윤영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는데 인삿말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보통 저는 대회 쪽에 많은 행사를 가기 때문에 양복을 많이 입는데 오늘 앙트십인데 오늘은 좀 복장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청바지도 입고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요즘에 하도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아침에 그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용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것도 기업가 정신이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왜 이런 행사를 주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1차 오프닝 행사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못했는데 그 행사를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회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사실 앙트십이라는 말이 저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보통 분들한테 물어보면 개념이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뭐지라고 다시 되물어 오는 경우도 많고 저도 지금 그런 답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우리 GES라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열렸던 행사가 있습니다. 7번째 행사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마크 주커버그 얼굴도 보이죠. 이 행사가 참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건 이 행사의 주체가 백악관 국무부였다는 거고 존 캐리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조의 국무부? 왜 국무부가 나섰을까? 그거는 미국의 국가적 전략이 결국은 이런 글로벌 앙트리프런스십 서밋 같은 기업가 정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1만 5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쉽게도 자수성가형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거의 없고요. 전 세계 4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형 비율이 한국은 불행위도 0%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일의 10대 부호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전체가 모두 상속형 부호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죠. 일본은 대부분이 10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8개가 바로 자수성가형 창업자들입니다. 앙트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들 육성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라는 건 결국은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앙트십은 그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이런 토양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꽃이라는 것을 올해 초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꽃이라는 건 우리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꽃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없이 자기의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러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 싶은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건 결국은 그분들의 이름을 만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이름이 많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이런 모든 분들 도전과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분들 그리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업가정신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같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제가 든 거 아니고요. 이거 준비하는 직원이 넣는데.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고 또 기업가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복명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시죠. 저희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처음에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승부에서 지게 되면 얼굴을 벗게 되는 구조인데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예전에는 잘 나갔던 분인데 지금은 안 나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는 잘하는데 가수의 길이 아니라 야구선수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 뒤에 결국 자기의 모습을 공개를 하는데 이것이 저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교육시키고 이끌어갈 주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서로를 알고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무한하게 앞으로 발산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